조경 기능 4. 기출 및 예상 문제 1번. 물이 지어나는 철새, 설경 또는 수면에 투영된 영상 등에서 느껴지는 경관은? 정답은 4. 일시경관 해설, 초점경관,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경관, 관계경관 수림의 가지와 잎들이 천장을 이루고 나무 줄기가 기둥처럼 늘어서 있는 경관 세부경관, 관찰자가 가까이 접근하여 감상하는 경관 2번. 설계도면에서 표재란에 위치한 막대축척이 2백분의 1이다. 도면에서 1cm는 실제 몇 미터인가? 정답은 3, 2미터 해설, 실제 거리는 도산길이 나누기 축척으로 0.01m 나누기 2백분의 1은 계산하면 2미터가 된다. 3번.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유효폭은 얼마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가? 정답은 2, 120cm 해설,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경사로의 유효폭은 120cm 이상으로 하고 연속 경사로의 길이 30m마다 1.5m 곱하기 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한다. 4번. 청나라 때의 대표적인 정원은? 정답은 1. 원명원 2궁 해설, 온천궁 당나라 상림원 한나라 사저원 원나라 5번. 자연식 조경 중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나무, 바위, 왕모래 등으로 상징적인 정원을 만드는 양식은? 정답은 3, 고산수식 해설, 고산수식 정원은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바위, 나무, 왕모래만을 사용하여 만드는 일본의 자연식 정원 양식으로 초기에는 나무를 사용한 축산 고산수식이 유행하였으나 이후 나무조차 배제하고 오로지 돌과 모래만을 사용한 평정 고산수식이 발달하였다. 6번. 경관의 시각적 구성요소를 우세요소와 가변요소로 구분할 때 가변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광선 2. 기상조건 3. 질감 4. 계절 정답은 3. 질감 해설 경관 구성의 요소 우세요소 선, 형태, 질감, 색채 등 가변요소 광선, 기상조건, 계절, 시간 등 7번 우리나라 고려시대 궁궐정원을 맡아보던 곳은? 정답은 1. 내원서 해설 정원관리서의 변천 궁원, 구구려 내원서, 고려 상림원, 조선, 태조 장원서, 조선, 세조 8번 1858년에 조경가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이나 단체는? 정답은 2. 옴스테드 해설 옴스테드는 뉴욕시의 센트럴 파크를 설계할 당시 정원사는 정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좁은 뜻을 지니고 있어서 다양한 전문성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경관 건축가, 즉 조경가라고 부르게 되었다 9. 인출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 문명, 본수, 규격 등을 기입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선이다 2. 도면의 내용물 자체에 설명을 기입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선이다 3. 인출선의 긋는 방향과 기울기는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인출선은 가는 실선을 사용하며 한 도면 내에서는 그 굵기와 질은 동일하게 유지한다 정답은 3. 인출선의 긋는 방향과 기울기는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설 인출선의 긋는 방향과 기울기는 통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0번 사절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난초 2. 소나무 3. 국화 4. 대나무 정답은 1. 난초 해설 사군자 매화나무 난초 국화 대나무 사절우 매화나무 소나무 국화 대나무 11번 주택정원에 설치하는 시설물 중 수경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퍼걸러 2. 미끄럼틀 3. 정원 등 4. 벽천 정답은 4. 벽천 해설 1번은 휴게시설 2번은 유인시설 3번은 조명시설이다 12번 12번 두면상 선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1. 분수 2. 벤치 3. 계단 4. 화단 정답은 3. 계단 해설 1. 2번은 점적인 요소이고 4번은 면적인 요소이다 13번 이탈리아 정원의 가장 큰 특징은 정답은 2. 노단 건축식 해설 이탈리아 정원은 별장 형식의 빌라가 유행하였고 구름과 경사지가 많은 지형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계단형의 노단 건축식 정원이 발달하였다 14번 네덜란드 정원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1. 국토가 좁아 소규모 정원이 발달하였다 2. 운하가 발달하여 운하식 정원이 발달하였다 3. 이탈리아의 영향으로 노단 건축식 정원이 발달하였다 4. 토피어리, 창사루타리 등을 이용한 장식적 정원이 발달하였다 정답은 3. 이탈리아의 영향으로 노단 건축식 정원이 발달하였다 해설 네덜란드의 정원은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산지인 이탈리아와는 달리 지면이 해면보다 낮고 평평한 네덜란드는 노단 건축식 정원이나 케이스케이드는 배자였다 15. 수용성 목재 방부제이지만 성분상의 맹독성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정답은 1. CCA계 방부제 해설 CCA계 방부제 크롬, 구리, 비소화 물로 수용성 방부제이며 중금속 위해성으로 인해 2007년부터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되었다 16. 조선시대사 대부나 양반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이 시골 별서의 꿈인 정원의 유작이 아닌 것은? 1. 양선부의 소세원 2. 윤선도의 부용동원님 3. 장여경의 다산정원 4. 태기 이황의 도산서원 정답은? 4. 태기 이황의 도산서원 해설 특이 이황의 도산서원 제자들을 가르치던 도산서당과 기속사의 역할을 했던 노문정사를 직접 설계하였으며 작은 화단에 매화나무, 대나무, 소나무, 국화를 심고 전루사라 이름 붙였다 17. 공기 중에 환원력이 커서 산화가 쉽고 유온화 경향이 가장 큰 금속은? 정답은 3. AL 알루미늄 해설 다음에 유온화 경향이 큰 순서로 나열된 금속표를 참고하세요 18. 우리나라에서 식물의 천연분풀을 결정짓는 가장 주된 요인은? 정답은 2. 온도 해설 우리나라에서 식물의 천연분풀을 결정짓는 가장 주된 요인은 기후 인자이며 그 중에서도 온도 조건이 식물의 천연분풀을 결정한다 19.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되는 플라이애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입자가 구형이고 표면 조직이 매끄러워 단위 수량을 감소시킨다 2. 플라이애의 비중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작다 3. 포졸란 반응에 의해서 중성화 속도가 저감된다 4. 플라이애시는 이산화 교소의 함유율이 가장 많은 비결정질 재료이다 정답은 3. 포졸란 반응에 의해서 중성화 속도가 저감된다 해설 플라이애시는 고분말일수록 포졸란 반응을 크게 활성화시켜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향상시키지만 중성화를 촉진하는 단점이 있다 20번 산울타리 및 은폐용 수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꽝꽝나무 2. 호랑가시나무 3. 사철나무 4. 눈향나무 정답은 4. 눈향나무 해설 산울타리 및 은폐용 수종 직백나무 화백 사철나무 개나리 명자나무 피라깡타 무궁화 회양목 탱자나무 꽝꽝나무 향나무 호랑가시나무 등 21번 1년 내내 푸른 잎을 달고 있으며 잎이 바늘처럼 뾰족한 나무를 가리키는 명칭은? 정답은 2. 상록침약수 해설 다음에 식물의 형태로 번 조경수목의 분류 내용을 참고하세요 22번 목재의 구조에는 춘제와 추제가 있는데 추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세포는 막이 얇고 크다 2. 봄에 자란 부분이다 3. 빛깔이 짙고 재질이 치밀하다 4. 성장속도가 빠르다 정답은 3. 빛깔이 짙고 재질이 치밀하다 해설 춘제 봄과 여름에 자란 부분으로 성장속도가 빨라 세포가 크고 세포막이 얇으며 색이 연하고 유연한 목재의 부위다 추제 가을과 겨울에 자란 부분으로 성장속도가 느려 세포가 작고 세포막이 두꺼우며 색이 진하고 단단한 목재의 부위다 23번 화강암의 특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이 균일하고 내구성 및 강도가 크다 2. 내화성이 우수하여 고열을 받는 곳에 적당하다 3. 외관이 아름답기 때문에 장식재로 쓸 수 있다 4. 자갈, 쇠석 등과 같은 콘크리티용 골재로도 많이 사용된다 정답은 2. 내화성이 우수하여 고열을 받는 곳에 적당하다 해설 화강암은 속질이 치밀하고 경질이어서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좋아 조경공사 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석재이지만 화염에 닿으면 균열이 생기고 석회암이나 대리암과 같이 분해가 일어나기도 한다 24번 시공시 설계 도면에 수목의 치수를 구분하고자 한다 다음 중 흉구 직경을 표시하는 기호는? 정답은 1. B 해설 조경수목의 기호 수구 H 수관폭 W 흉구 직경 B 근원 직경 R 수관 길이 L 25번 재료의 외력을 가했을 때 작은 변형만으로도 파괴되는 성질은? 정답은 3. 취성 해설 탄성 재료의 외력을 가한 후 제거하면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는 성질 수성 재료의 외력을 가한 후 제거하여도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 연성 재료의 외력을 가하면 파괴되지 않고 길게 늘어나며 연구 변형되는 성질 26번 시멘트의 저장 방법 중 주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멘트 창고 설치 시 주위에 배수 도랑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2. 저장 중 굳은 시멘트부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공사해 사용한다 3. 포대 시멘트는 땅바닥에서 30cm 이상 띄우고 방습 처리 4.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정답은 2. 저장 중 굳은 시멘트부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공사해 사용한다 해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7번 한국의 전통조경 소재 중 하나로 자연의 모습이나 형상석으로 궁궐 후원 점경물로 석분의 꽃을 심듯이 꽂거나 화개 등에 많이 도입되었던 경관석은? 정답은 2. 괴석 해설 후원에는 키 작은 꽃나무를 심거나 괴석, 새심석 또는 장식을 겸 한 굴뚝 등을 세워 아름답게 꾸몄다 28번 흑마기용 돌쌓기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앞면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길이는 1.5배 이상 접촉부의 너비는 1분의 1 이상으로 하는 시공재료는? 정답은 4. 견치도이 29번 지피식물로 지표면을 덮을 때 유의할 조건으로 부적합한 것은 1. 지표면을 치밀하게 피복해야 한다 2. 식물체의 키가 높고 1년생이어야 한다 3. 번식력이 왕성하고 생장이 비교적 빨라야 한다 4. 관리가 용이하고 병충해 잘 견뎌야 한다 정답은 2. 식물체의 키가 높고 1년생이어야 한다 해설 식물체의 키가 낮고 1년생이어야 한다 30번 다음 중 한 지형 잔디에 속하지 않은 것은 1. 벤티그레스 2. 버뮤다그레스 3. 라이그레스 4. 켄터키 블루그레스 정답은 2. 버뮤다그레스 해설 난지형 잔디 한국 잔디 들 잔디 금 잔디 깹 잔디 빌로드 잔디 버뮤다그레스 등 한지형 잔디 벤티그레스 켄터키 블루그레스 이탈리안 라이그레스 31번 다음 중 목재의 유성 페인트 칠을 할 때 가장 관련이 없는 재료는 정답은 3. 방청제 해설 방청제는 금속이 부식하기 쉬운 상태일 때 첨가하여 녹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다 32번 수목을 관상적인 측면에서 본 분류 중 열매를 감상하기 위한 수종에 해당되는 것은 1. 은행나무 2. 무과나무 3. 벼구동 4. 나구송 정답은 2. 무과나무 해설 은행나무는 단풍을 감상하는 나무이고 벼구동과 나구송은 잎을 감상하는 나무이다 33번 합성수지 중에서 열경화성 수지로만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4. 페놀수지 에폭시수지 해설 열경화성 수지는 성형 후 열이나 영질을 가해도 형태가 변하지 않은 비교적 저분자 물질로 구성된 수지이다 열경화성 수지에는 페놀수지 멜라민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에폭시수지 요소수지 실리콘수지 프란수지 등이 있다 34번 여름에 황색 계통의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수중은 정답은 2. 능소화 해설 여름에 황색 계통의 꽃을 피우는 수중은 장미 황매 황색 철죽 능소화 등이 있다 35번 압력 탱크 속에서 고압으로 방부제를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목재 방부처리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정답은 3. 가압주의법 36번 기본 계획 수립 시 도면으로 표현되는 작업이 아닌 것은 1. 동선 계획 2. 집행 계획 3. 시설물 배치 계획 4. 식재 계획 정답은 2. 집행 계획 해설 집행 계획은 프로젝트 안이 결정된 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37번 다음 중 순공사 원가에 속하지 않은 것은 1. 재료비 2. 경비 3. 노무비 4. 일반 관리비 정답은 4. 일반 관리비 해설 순공사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모두 더한 것이다 38번 시공관리의 3대 기능이 아닌 것은 1. 원가 관리 2. 노무 관리 3. 공정 관리 4. 품질 관리 정답은 2. 노무 관리 해설 시공관리는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공사를 관리하는 모든 노력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공관리의 목표가 되는 품질 관리 원가 관리 공정 관리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 및 자원 관리 역시 계획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39번 그림의 도면 표시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정답은 3. 석재 40번 진딧물류 방제의 효과적인 농약은 정답은 1. 메타시스톡스 유제 해설 진딧물류의 방제를 위해서는 발생 초기에 마라톤 유제나 메타시스톡스 유제를 수건에 살포하거나 무당벌레류 꽃등내류 풀잠자리류 기생벌 등 천적을 보호한다 41번 약재가 식물체나 충체에 붙는 성질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4. 부착성 해설 침투성 약재가 식물체나 충체에 스며드는 성질 고착성 약재가 이슬이나 빗물에 씻기지 않고 식물체 표면에 묻어있는 성질 해수성 수화재 현탁액의 고체 밀입자가 균해하게 분산하여 부여하는 성질 42번 다음에 잔디종자 파종작업들을 순서대로 바르게 내열한 것은 정답은 3번 경훈 기미살포 정주작업 파종 북토 전압 멀칭 해설 잔디종자 파종작업의 순서 경훈 기미살포 정주작업 파종 북토 전압 멀칭 43번 다음 중 보행에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지형에서 약 얼마의 경사도를 넘을 때 계단을 설치해야 하는가? 정답은 4 18% 해설 경사가 18%를 초과하는 경우는 보행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단을 설치한다 44번 물 20리터를 가지고 500배액을 만들 경우 필요한 양양은 정답은 2 40ml 해설 필요 양양은 수량을 희석배수로 나눈 것으로 20리터 나누기 500은 0.04리터로 40ml 45번 다음 중 토양수분의 형태적 분류와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결합수 점토광물에 결합되어 있어 식물이 이용하지 못하는 수분 2. 흡습수 흑착되어 있어서 식물이 이용하지 못하는 수분 3. 모관수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의 대부분 4. 중력수 표면장력에 의하여 토양익자에 붙어있는 수분 정답은 4. 중력수 표면장력에 의하여 토양익자에 붙어있는 수분 해설 중력수는 비모관 공극에서 중력에 의하여 흘러내려 식물이 이용가능한 수분을 말한다. 모관수는 토양공극에서 표면장력으로 유지되며 모관현상에 의해 공극을 따라 상승하여 식물이 주로 이용하는 수분을 말한다. 46. 표준품 셈에서 수목굴취시 야생일 경우 굴취품의 몇 퍼센트를 가산하는가? 정답은 4. 20% 해설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굴취품의 10%를 가산하고 분해 없는 경우에는 굴취품의 20%를 감한다. 47번 줄기감기를 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1. 수분증발을 활성화시키고자 2. 병해충의 침입을 막고자 3. 강한 태양광선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자 4. 물리적 힘으로부터 수피의 손상을 방지하고자 정답은 1. 수분증발을 활성화시키고자 해설 줄기감기는 줄기로부터의 수분증선을 억제하고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며 강한 햇빛과 추위로부터 수피를 보호하기 위하여 새끼나 마대로 줄기를 감아주는 것을 줄기감기라고 하는데 감은 줄기나 마대 위에 진흙을 발라주기도 한다. 48번 농약의 사용시 확인할 농약 방지 대상별 포장지의 색깔과 구분이 올바른 것은 정답은 3. 살충제 초록색 해설 살균제 분홍색 살충제 초록색 살균 살충제 위쪽 분홍색 아래쪽 초록색 제초제 노란색 비선택성 제초제 빨간색 생장 조절제 파란색 49번 각 재료의 할증률로 맞는 것은 정답은 1. 조경용 수목 10% 해설 원형 절근 5% 소형형 강 5% 콘크리트 블록 4% 50번 굵은 골제 최대치수 잔골제 율 잔골제 잎도 반죽질기 등에 따르는 마무리하기 쉬운 정도를 말하는 굵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은 정답은 4. 피니쉬어빌리티 51번 흙을 이용하여 3m 높이로 마운딩을 해야 할 때 더두끼를 고려해 실제 쌓아야 하는 높이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4. 3m 30cm 해설 흑사키시 압축과 침하에 의해 성토높이가 계획높이보다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미리 더 쌓는 흙을 여성토라 하고 이러한 작업을 더두끼라 한다 토지 성토높이 시공방법 띵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계획높이의 10에서 15% 미만으로 쌓아올린다 52번 설계도서 중 일일 대가표를 작성할 때 설계서의 총액의 금액 단위 기준은 정답은 4,000원 해설 다음에 표를 참고하세요 53번 조경수목에 걸음을 주는 방법 중 윤상 걸음주기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1. 수목의 밑동으로부터 밖으로 방사상 모양으로 땅을 파고 걸음을 주는 방식이다 2. 수관폭을 형성하는 가지 끝 아래에 수관선을 기준으로 하여 환상으로 둥글게 하고 걸음을 주는 방식이다 3. 수목의 밑동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도랑처럼 길게 구덩이를 파서 걸음을 주는 방식이다 4. 수관선 상에 구멍을 군데군데 뚫고 걸음을 주는 방식으로 주로 액비를 비탈면에 줄 때 적용한다 정답은 2. 수관폭을 형성하는 가지 끝 아래에 수관선을 기준으로 하여 환상으로 둥글게 하고 걸음을 주는 방식이다 해설 1번은 방사상 걸음주기 3번은 선상 걸음주기 4번은 천공 걸음주기에 대한 설명이다 54번 관수의 효과가 아닌 것은 1. 토양 중에 양분을 용해하고 흡수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2. 증산작용으로 인한 잎의 온도 상승을 막고 식물체의 온도를 유지한다 3. 지표와 공중의 습도가 높아져 증산량이 증대된다 4. 토양의 건조를 막고 생육현경을 형성하여 나무의 생장을 촉진시킨다 정답은 3. 지표와 공중의 습도가 높아져 증산량이 증대된다 해설 지표와 공중의 습도가 높아져 증발량이 감소한다 55번 A. 콘크리트의 성질 및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밀성이 향상된다 2. 콘크리트 경화에 따른 발열이 커진다 3. 철근과의 부착강도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다 4.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 워커빌리티의 개선효과가 크다 정답은 2. 콘크리트 경화에 따른 발열이 커진다 해설 발열 증발이 적고 수축균열이 감소한다 56번 5. 2. 0B 벽2키로 표준형 벽돌 사키를 실시할 때 기존량은 정답은 4. 298장 해설 다음에 1제곱미터당 벽돌의 소유의 수표를 참고하세요. 57번 호박돌 사키에 이용되는 사킷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2. 줄눈 어긋나게 사키 해설 호박돌을 쌀 때는 불규칙하게 쌓는 것보다 규칙적인 모양을 갖도록 쌓는 것이 보기에 좋고 안전성에 있으며 돌을 서로 어긋나게 놓아 십자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58번 전정의 목적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 희귀한 수종의 번식에 중점을 두고 한다. 2. 미관에 중점을 두고 한다. 3. 실용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한다. 4. 생리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한다. 정답은 1. 희귀한 수종의 번식에 중점을 두고 한다. 해설 전정의 목적은 미관 향상 기능 부여 개화 촉진에 있다. 59번 자연상태 N 흐트러진 상태 S 다져진 상태 H 의 부피를 비교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3. S N H 해설 자연상태의 흙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부피는 흐트러진 상태 자연상태 다져진 상태 순이다. 60번 공사의 설계 및 실공을 의뢰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는? 정답은 3. 발주자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